이게 하승진이라고? 어? 뭐야 감독님! 이렇게 잔인한 게임이었어요? 프리카 렛츠 뷰티! 한때는 NBA도 같았던 전 농구 선수 하지만 지금은 그냥 꿀이에요 콘솔 게임도 되게 좋아했어요 2K6도 해봤거든요 저도 저를 못 쓰겠더라고요 하승진, 하승진 키우기 농구 선수 시절의 스탯으로만 제가 만들게요 농구를 특출하게 만들면 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느려 승진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페이스틱을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하면 될 거야? I cannot see your face 사람으로 인식 못 하고 이 정도로 NBA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감안해야지 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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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드디어 됐어! 골라보자 쟤 미래킬 거예요 쟤 미래킬 이게 하승진 키이라고? 이 두데이가 왜 이래? 이 새끼 웃어? 웃음이 나와? 코 부러진 거는 구현이 됐네 코 부러진 거 그것만 구현이 됐네 저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 길이를 할 수 있네 뭔가 약간 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비 리바운드 위주로 가부짓한테 두 손스럽습니다 사실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슈팅 마무리는 그냥 쟤 미래? 일단 빅맨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블록이죠 이게 블록이야? 최형 다부진 하승진 하면 어떤 최형인 것 같으세요? 거대하다? 거대하다? 없잖아 신장 2-21 그럼 야오민군이 못 만드네 오 어! 빅카 빅카 졸라 크다 진짜 빅카다 저 빅카가 아니고 졸라 빅카다 가자 빅카 레츠 기릿 툼 툼 툼 툼 페이드 AWAY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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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인가 보네 툼 툼 툼 툼 툼 어 뭐야? 플라핑도 있네? 잘해놨다 이거 신기하다 데이마스타드 마이가 그립다 나의 피케노를 맛있게 받아먹어 주장한 형이었는데 아 제가 저렇게 서있잖아요 보면 실제로 MBA에서 잘 오고 있었어요 멀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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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빠세 액원 이러고서 원래 딱 벤치 들어오면 되게 뭔가 뿌듯해 턴오버 하루를 하고 나왔다 쭈그리 되는 거지 벤치 회사 오 야 오 야 이런 거 벤치 클리어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가 승진아 너의 지금 그 얼굴 비주얼이면 누구도 해보시어 어까나 어 내 눈 저 KC 있을 때 스크레인 19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호텔방에서 많이 했어요 또 발전을 한 거 보고서 놀랐어요 얼굴에는 이거는 한 K30쯤 되면은 보완이 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원빈이 나와서 커스터마이징 해도 화성진 돼 아 여기 다 찍고 계신 분도 자기로 커스터마이징 하면 멋있게 나올 거 같아요? 다시 가야 돼? 제일블레이저스에서 한 번 못다 이런 꿈을 한 번 다시 이뤄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제일블레이저스였어요 제일이 이제 교도소 저기 차를 마십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있네? 때리는 거 없나? 시몬 신실 출력이 났어 현실? 하하 제가 NBA 처음 갔을 때 제가 신었던 신발이 허락지 그때 코비랑 같이 신었어요 그렇다고... 어! 허락지 있죠 여기 허락지 이거요! 대박! 있어! 우와! 이 신발이에요! 허락지 2K4 플렉스 플렉스! 타투있다 타투 뼛속까지 넌 블레이저스구나 합격! 남자는 또 머리 어디 써야 돼요? 바보샤 이 머리요? 이 머리 하하하하 어! 느낌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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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생각난다 이때 진짜 설렌다 아 페리 스탓 저 사람 아세요? 저 미러키벅스 있을 때 감독님이 왔어요 미션이요? 미션이요? 말씀하세요 만약에 성공하면 사실 뭐 워낙 게임 덕후라서 시원하게 도전을 해볼게요 오! 들어갔다! 됐어 줘! 그렇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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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퍼스트 플레이, 퍼스트 플레이 빠세! 비카 레츠 기릿! 2득점 1억씩 어! 뭐야 감독님! 걸슨 보컨 감독님! 감독님 제발, 감독님 제발! 근데 이 게임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잔인한 게임이었어요? 나 지금 표정 우울한 거 봐 지금 감독 왔는데 뒤돌아서 가는 거 봤죠? 이런 빈정사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진짜 제발 제발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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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감독님 사랑합니다 제발 감독님! 정치하는 인마 승진아! 가자 가자 버저비터 버저비터 카운트, 무조건 카운트 아니야 이거? 카운트 된거에요? 예스! 예스 비카 레츠기릿! 이게 바로 농구의 묘미다 버저비터! 이게 바로 농구다 30초 만에 지금 이걸 해내는거야 이러면 떠줘, 이러면 기회 줘야지 봐, 기회 주잖아 욕심내야 돼, 욕심내야 돼 그렇지! 승진이 좋았어 피스를 올릴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뺄까봐, 이게 정말 실제로도 그랬어요 NBA 실제로 있을 때도 지금 앉아있는데? 승진아, 너 왜 앉아있냐? 아 지금 점수가 내가 못 뛰는 점수야 박빙이잖아, 갑이지게임이 안 나오잖아 야이 쟤랑 나랑 똑같이 벤치해서 지금 뭐하냐고 사실 제가 가고 싶어서 그 행사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진거에요 근데 요즘 또 핫한게 있잖아요 더블로 가! 만약에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행사에도 가고 저희 채널에도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와 서북 1위 이거는 제가 좀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일단 주어질 것 같아요 질 것 같거든 가비지 타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뭐야, 게임 뛰는 거야? 승진아? 아 그런 거 하지 마, 창피하니까 너 그런 거 왜 해, 지금? 감독님, 제발 제발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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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박수 당기고 두면 어떡하라고 팍 좀 창피하고 York 감독님? 콘서트 앤사이 대표ral ollenama 대박 해수 이리와. 이리와. 후자! 좀 한다. 패스! 야! 아 어신대! 어신대 못 넣으면 어떻게 해! 파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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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방출한다고 데려가는 거 아니겠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다. 감독님이 어찌 됐든 가비지 타임이든 뭐든 저를 믿고서 떠주는 거잖아요. 제가 플레이를 무조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잘 안 되거나 플레이 잘 못 하고 그러면 저렇게 혼자서 그냥 우울하게 있었어요. 어디다 뭐 얘기할 때도 없고 털어놓을 때도 없고 저런 우울한 시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 진짜 다시 돌이켜보면 저 장면이랑 되게 비슷했던 거 같아요. 마지막에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열기소침하게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그랬던 장면들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투게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10년 뒤에 투게 30 나오면 왔어요. 저기 촬영만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지나치게 디테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치도 올라오고 하면 자신의 출전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진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제가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사에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 사전에 없던 얘기였는데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와 그리고 저희 채널에 숙제 영상까지 이거도 없었던 텐데 제대로 당했네.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당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